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왜 이렇게 많이 쭈어? 쪽지시험인데 시험 봐야지 나는 시험이 좋아 조용하고 10분, 아니 10분 지랜다 10분 동안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쪽지에 적는다 알겠습니다 도티 유튜브는 재밌다 잔뜩 유튜브 또 재밌다 꽈는 너무 잘생겼다 얘들아 좀 조용히 하고 시험 봐 아 생각이 잘 안 나네 얘들아 볼펜 소리 똑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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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얘들아 조용히 좀 해 찌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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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생님은 왜 저래 선생님은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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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지시험 야 조용히 좀 하다니까 쪽지시험이라고 아 얘 뭐야 얘넨 야 집중이 잘 된다! mc스키영같아 아 얘 앨바다 아 얘 앨바다 야 니넥 때문에 다 좋은 얘들아 아니 쪽지시험 망했어 도티가 다 지났는데 도티 부터 뒤에서부터 걷어온다 네 아 나 진짜 아 이거 도티 학생 오늘 활발해서 보기 좋네 선생님 진짜 못 쪘죠? 어우 너무 좋다 너 오늘 분위기 왜 이렇게 오늘 좋아? 아니 선생님 쪽지 시험인데 오늘 왜 이렇게 활발한가? 와 이거 데리겠나 잠자리 너무 조용합니다 잠자리 너무 조용합니다 이르겠습니다 잡자라 왜 이렇게 조용하니 아니 선생님 쪽지 시험인데 조용히 해야죠 아니 어딨어? 쪽지 시험이라도 활발해야지 아니 직장 Closeision 학생은 활발 intervene 계란도 던지고 아 진짜 아 뭐야 여기 이상해 신경쓰기 침 크게 삼키기 said no 책이나 읽어야지 뭐야 이거 도서관? 누가 이렇게 도서관을 이렇게 랩따 써놨어? 들이리리리리 자 이제 도서관이니깐 조용히 해야지 어떤 책 읽지 나나나나나니니 어 오늘은 이 책 읽어야겠다. 다다다다다다다. 아싸 이제 읽어야겠다. 어이 선생님 선생님. 야 도서관 가자 도서관. 그린스 불러왔습니다. 오 우리 화가라가 일어났는데. 이 책 읽어보렴. 도서관에선 소리 지르는 게 제맛. 아니 얘들아. 얘들아 잠깐만. 쌍고는 못 말려. 얘들아 잠깐만. 왜 그래 왜 그래 잠들아. 아니 여기 도서관에서 조용해야 돼. 도서관에 빵 사왔다. 빵 먹자 우리. 빵 먹자 빵. 야 얘들아 잠깐만. 여기 도서관에서 뭐 먹으면 안 돼. 왜 왜 먹으면 안 돼. 야 그리고 얘들아. 여기 지금 선생님한테 혼나 니네 이러면. 선생님. 책을 읽었으면 역시 활발해야지. 빵 사왔어 빵 사왔어 빵 사왔어. 아 저 선생님 이상해. 책 읽어주세요. 나는 깊은 산속으로 놀러 갔다. 야 깊은 산속으로 그만 놀러 가. 야 책 읽어주세요.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. 야 호랑이 그만 만나라. 너무 무섭다. 야 너 그 토끼 닮았다 수연아. 아 진짜 나 토끼 닮았지? 꽉 쫌 꽉쫌아 왜 이렇게 조용해. 도서관에서는 원래 큰일 만 날래야겠는데? 너도 같이 붙잡고. 야 도서관에서는 정숙해야돼. 오늘 죽eed봐, 전자 royalty lasted 30 tren..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짝꿍 이름이 정숙이었는데. 하하하하... 너 너무 재밌다. daughter can hang out. 잘하겠다 아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어 아우 걔네 너무 시끄러워 죽겠어 걔네 없으니까 아주 평화롭고 좋다 얘들아 이제 그만 놀고 들어가 얘들아 우리 시러 가자 선생님이 오늘 밥 사주세요 어 그래 그래 밥 먹고 싶어 어 안녕 곧 농구하고 싶어 야구하고 싶어 얘들아 나는 좀 쉴려니깐 거기 있어 니네 야 칠 때는 또 다른 곳이 우리가 같이 같이 놀아 얘들아 너네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쉴 수가 없어 뭐 이 소리야 조용하게 그만 좀 쫓아오면 안되니 나중 시계가 돌돌돋 에익 아 열받아 더이상 못찾겠다 아주 으이ITE 헤엑ере Erst rabone 공스 Jah separ 히 희 으아아 열 엿 으아아아 으아... 아우 손 아파! 허후우우 지구... 지구 탈출! 따다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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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쭛... 깡깡... 그잉... 흐흐흫 어우 내 팔... 아으... 내 팔... 내 팔 수도... 아흑... 크흐... 흐흐흐흐흐흐흐흐흑... 흐흐흐흐흐흫... 즉... 끽... 아흐... 흐흐흐... 흐... 어? 아, 일곱 세있나? 어? 여긴 어디지? 어? 뭐야 여기는?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?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. 내가 마인크래프트를 폭파시켰어. 이건 뭐지? 정말 아무것도 없네?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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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